근데 암만 어릴 때라도 친구 남친 좋아한다고 헤어지라고 한 건 뭔데? 너 은호랑 사귀었어? 미안해, 지원아. 너한테 그때 얘기 못했었어. 너가 은호 좋아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이미 사귀고 있다고 얘기를 해. 은호랑 수민이 안 사귀었다는 건 네 얘기 아이가? 당사자가 사귀었다는데 네가 뭔데?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데 정수민하고 나 사귄 적 없어.